17번 등기부 틀린 거 X 골라보래요 1.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부 편성하는 데 있어 물적 편성주의 그 물적 편성주의라는 법률 용어가 2번에 있습니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가 물건 하나죠 건물은 한 개 건물이 물건 하나죠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둔다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3번 갈게요 주의할 게 3번 중요합니다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어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구나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연상해 보시면 이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101동에 들어가는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지 아니하고 50세대 분양하는 101동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어서 등기 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중요한 얘기고 자 그럼 틀린 건 4번 정답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1동 건물 101동 얘기하는 거지 뭐 표제분만 두죠?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안에 101동 안에 1층에 분양 들어가는 세대가 있고 각 층마다 분양 들어가는 세대가 있죠 그걸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유부분에 갚고 울고만 둬요? 틀렸잖아 전유부분마다 해도 세대에 들어가는 호수마다 해도 뭐가 있다? 표제부가 따로 있잖아요 전유부분 표제부라는 게 따로 있죠 그럼 따라서 101동에는 표제부만 있지만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을 전유부분이라고 해요 전유부분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와 갚고와 울고가 또 분양 들어가는 세대별로도 따로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지요 5번 규약상 공용부분 해당 건물 표제부에 규약설정 공용부분의 뜻을 기록하고 갚고 울고에는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건축물이니까는 규약을 설정했으니까 갚고 울고에 거래가 안 되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말소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맞고요 18번 등기신청 적격 틀린 거 물었어요 등기신청 적격은 뭐냐면 재산을 갖다가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신청 적격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재산 등기할 수 있는 등기신청 적격을 누구한테 인정해 주느냐 하면 자연인과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만 인정해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등기신청 적격이 옳지 않은 것은 그 5개의 지문에서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럼 따라서 대표자 관리인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긍정문으로 가야 맞지요 오케이 자 2.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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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는 자연인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사립대학교가 법인인가? 아니야 사립대학교 운영하는 법인은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인가? 재단인가? 아니죠 그럼 그리고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 명의로 부정문으로 가야 맞아 사립대학교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없어로 가야 맞아 오케이 자 3번 특별법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농협 얘기하는 거지 뭐 농협은 금융권 법인이죠 국회에서 제정한 독립된 법률회의에서 설립된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중앙농협 각 지역 단위 농협이 법인이니까 중앙농협 앞으로 지역 단위 농협 앞으로 재산 등기할 수가 있어 긍정문으로 가야 맞아 틀렸잖아 3번 정답 농협 부동산은 조합원 명의로 해야 돼요 농협이 법인이니까 농협 명의로 농협 협동 조합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농협 협동 조합 명의로 등기해야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 3번 X 4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동작구 얘기하는 거지 뭐 동작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법인 아니야? 그러면 특별시, 서울특별시도 법인이고 동작구도 법인이고 각 시, 군, 자치, 구도 법인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음면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 안 해주죠? 그럼 따라서 음면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 인정되지 않아 맞아요 5번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설립했대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등기신청적격 있어 동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어 됐습니다 19번 등기신청 각하사유 중 부동산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사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래요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죠 29조 2호 각하사유는 29조 2호로 각하시키는 사유가 법전에 예시된 것만 해도 한 25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법전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거 그거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입니다 매년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했던 주제였어요 그 주제 중에 가장 쉬운 주제만 쉬운 지문만 골라서 거기다가 출제한 거예요 자 이제 갑문이라 1번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정답 1번 자 이 얘기 하는 것이죠 음 자 이렇게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고 소유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A에게 땅을 매매했는데 아직 잔금 안 치르면 땅 넘겨달라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니까 매도인에게 땅명이 넘겨져 매수인이 요구 못하죠 그런데 아직 중도금 잔금 길이 돌아왔는데 매도인 요분이 또 팔아먹었어 이중매매 해버렸네 그러면 제일 매수인은 법원으로 찾아가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은 가처분 결정 내린 법원이 등기서에 이 갑의 토지 소유권 가처분 결정 내렸으니까 등기부에 소유권 양도 금지 설정행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좀 올려줄래?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법원에 촉탁이 들어와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이 해서 등기가 실행되고 접수인원 접수번호 법원에 사건 번호 기재되고 가처분권자 A 처분 금지 내용이 여기 적힌다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1매수인이 가처분을 걸어놓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비합으로 하게 되면 가처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가처분이 걸린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해줘 29조 2호로 각하하느냐 이걸 제2매수인 앞으로 가처분이 걸려있어도 등기를 해주느냐 그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이것은 가장 지금 쉬운 얘기로 제가 출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가처분 걸린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걸려있다고 못해주는 게 아니라 제2매수인 앞으로 가처분 등기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냐면 상대적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각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라니까 1번은 등기할 상 아닙니까? 정답은 골랐으니까 나머지 2. 공유지분의 전세 설정 못하죠 작년 27회 기출 문제였던 것 같고 3.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걸 수가 있죠 그런데 안되는 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되죠 4. 공동상속인 중 일부자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안되죠 5.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29조 2호로 각하하죠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정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이것도 복수 정답입니다 1번하고 3번 두 개 복수 정답 체크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자 보시면은 보존등기는 전원 지분을 갖다가 적어야 보존등기 해준다랬고 공유관계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전원의 상속 지분을 갖다가 등기 신청해야 등기 해준다랬죠 그럼 4번 보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의 지분이 아닌 4번은 1인 지분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해당하여 4번 각하되는 거 맞는데 자 문제는 3번 보세요 가등기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좋다는 건 이거는 29조 2호로 각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론 정답 29조 2호로 각하 사유에 걸리지 않고 등기가 가능한 건 1번하고 그리고 3번도 같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봉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3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3번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갑이 땅에 2번 가등기 대상략할게요 앞에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A가 이렇게 등기해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A의 가등기 명의를 갖다가 B한테 가등기 명의를 가등기권자가 B한테 넘기려고 해 이것을 갖다가 C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가등기 명의를 갖다가 B 앞으로 명의 넘기는 걸 금지하는 가처분을 갖다가 등기할 수가 이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가등기 명이 A 앞으로 되어 있다면 가등기권자가 이거를 소유권 등기하면 이 가등기권자 A가 소유자가 되걸라 그러면 소유권 등기하는 걸 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를 갖다가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이건 등기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부동산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한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 가등기 명의 B에게 넘기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인데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러 오는 걸 막아달라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19번의 3번 지문이 가등기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인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3번 지문은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니까 이거는 29조 2호로 각각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이 1번 그리고 3번 두 개 복수 정답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등기관은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를 하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등기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요거는 단답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전산 기록에 재산 등기가 나왔을 때 그 재산 등기 났다는 증명서를 갖다 작성해갖고 내주는 걸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를 만들도록 법에서 이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셔야죠 등기필 정보 언제 만드는지 등기필 정보 만드는 경우는 언제 만들도록 돼 있느냐 하면 재산이면 권리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전산 기록에 두 번째 토지 건물 전산 기록에 권리에 관한 취득 사실 등기 전산 올라갔을 때 보존 설정 이전 두 번째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차원권 장례 순위 보존하는 가 등기 전산 올라갔을 때 세 번째 권리 자아 늘어났을 때 추가 줄어들 새가 아니에요 추가는 변경 경정 등기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라는 걸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 정답 21번 말소 등기 맞는 거 골라보래요 단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외하고 문제 1거래요 자 1번 정답 말소 등기 말소 등기 허용 안 되죠 말소 등기가 불법이면 말소 회복 등기 해야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 해갖고는 절대 불법으로 죽여놓은 거 못 살립니다 1번 정답 나머지 2번서부터 왜 틀렸는지 질문 확인해 볼게요 농지 목적으로 전세등기 마친 경우는 농지에는 민법의 강행 규정으로 전세계약 썼으면 무효라 했잖아 그럼 무효인 전세등기 들어왔으면 29조 이후로 각각시켜야 써야 되는데 전세등기를 등기관이 했네 그러면 그 전세등기는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위반한 전세등기니까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해야지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잖아 2번 틀렸고 3번 존속기관이 만료된 경우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땅 사용기관 만리하면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지 혼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면 각하되니까 당연히 3번도 틀렸고 4번 등기된 건물이 화재가 나서 없어지면 내 물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자기 물건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사망 신고 내는 등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소 등기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5번 등기된 등기 일부를 말소하는 표시하는 것은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22번 미등기, 토지, 자기 명의로 토지라고 했어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이거는 3번 정답이죠 왜 그러냐면 보존등기는 매년 출제를 했었던 얘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정해진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갈게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2호,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3호, SH 얘기하면 되는 거지 SH나 LH 수용으로 개인의 토지 건물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SH나 LH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 주는 자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단, 4호는 건물만 건물의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뭐에만? 건물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판결에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나 건물에 다 적용 가능한데 4호의 경우는 뭐에만 적용된다? 건물에만 적용되니까 22번에 3, 문제에서 토지라고 물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23번, 저당권 등기 물었어요 틀린 거 1, 한필지 토지 특정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맞죠? 왜? 토지가 저당권의 객체됨에 1필지 건물이 저당권 객체됨에 1개 건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2번, 건물 소유권 공유 지분을 담보, 저당 설정할 수 있다 5 3번, 농지에 담보 칠 수 없어? X, 농지에 금지되는 거는 전세만 금지되지 농지 소유자가 왜 대출 못 받아? 지역도 아닌 농협에 가서 농자금 대출 받을 수가 있지 농지담보제 피고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죠? X 4번,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 설정 이거 어디 많이 봤던 거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5 5번, 채무자 아닌 제3취득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자 될 수 있구요 자, 됐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 볼까요? 가등기 설명 틀린 거 골라보죠 가등기 뭐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죠 자, 갑니다 1번 난이도는 최하로 냈습니다 출제되는 주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쉬운 지문들로만 구성해 봤어요 자, 1번 정답 확인 가등기 얘기해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직권말소 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한번 이렇게 기출문제 냈었죠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한다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X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말소 해요 자, 3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감유등기는 직권말소 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뭐 때문에 틀리냐면 오, 복수정답 나왔다 3번도 X예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틀렸느냐 하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A 앞으로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이렇게 등기가 되면 아까 했었죠 부기등기에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로 하는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가등기 번호 2번에 부기등기로 이렇게 가압류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가등기권자 A가 소유권 본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A의 소유권 등기 순위는 2번으로 확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자, 2번 본등기 순위와 동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가압류다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다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라면 A, 네가 소유권 본등기에서도 이 가압류를 네가 떠나야 되는 가압류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잇따로 가면 틀리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질문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러면 정답이 이것도 복수 정답 나와요 1번하고 3번 직권말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것도 X다 아, 요거 문제가 24번 잘못 꾸몄네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하는 때는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 말소해도 된다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린 법원의 촉탁이 아닌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자, 요거는 제가 지문을 좀 유리조리 만들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요것도 마찬가지 나온 것 같아요 자, 정답을 틀린 거 하시면 1번, 그리고 3번, 4번 틀린 거 3개로 정답 처리해 주세요 1번, 3번, 4번 자, 1번, 왜 틀리냐면 다시 한번 본등기 하면 순위만 소급하지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는데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했으니까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가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가압류기 때문에 직권말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직권말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또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 말소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법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4번 지문도 틀리다는 겁니다 정답, 3개로 복수 정답 처리해 주세요 1번, 3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제 지금 보시면은 두 번, 세 번 응시하시는데 자꾸 지문을 갖다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만 열심히 보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 객관 시험은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갖다가 갖추는 훈련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도 모의고사 보시면은 꼭 응시하셔보시고 각 과목 배운 것을 갖다가 기술 테크닉을 내가 1차 과목 시간에 2차 과목 시간에 시험을, 문제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테크닉을 꼭 훈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차 과목 완성 5차 과목